안녕하세요. 시니어를 위한 공인중개사 마스터 알찬 특강 오늘도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부동산 공법에 대한 강의 함께 들어볼 텐데요. 흔히 부동산 공법은 암기과목이다. 암기를 위주로 해야 되는 과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공법은 출제되는 6개 과목의 위계질서, 상관관계를 비롯해서 좀 더 큰 그림으로 넓게 봐야 하는 과목이라고 합니다. 전체적인 체계를 이해해야 한다라는 말씀인데 지역적으로 접근하지 마시고요. 좀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쪽으로 접근하시는 게 올바른 학습 방법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그 올바른 학습 방법 매일매일 방송통에서 알려드릴 예정이니까요. 마지막으로 막바지 총정리 저희와 함께 하시죠. 오늘도 부동산 공법에 대해서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박수로 청해드릴까요? 안녕하십니까? 1강에서 뵀었죠? 부동산 공법 조성재 교수입니다. 2강에서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우리 2강 역시 국토계획법 내용이에요. 국토계획법에서 가장 중요한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라고 그랬어요. 그 도시군 관리계획의 구체적인 내용,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이렇게 토지의 용도를 정해서 국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제한하는 그런 내용이니까 대단히 중요한 내용이죠. 내 토지라고 해서 내 맘대로 건물 짓고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땅은 아예 건물을 못 짓고, 어떤 땅은 건물을 짓더라도 단독주택 이 정도밖에 못 짓고, 아파트는 못 짓고요. 또 어떤 땅은 공장 못 짓고, 어떤 땅은 공장을 또 질 수 있고, 공장만 짓고 또 아파트는 못 짓고, 이런 거를 다 토지의 용도를 정하는 도시군 관리계획을 통해서 서울시는 서울시 계획으로, 인천시는 인천시 계획으로. 제가 고향인 진안인데요. 전라북도 진안인데, 전라북도 진안은 진안군 계획으로 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도시군 계획이라고 했던 거잖아요. 그중에 도시군 관리계획이고, 그중에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 계획이 제일 중요하고, 그중에 용도 지역 계획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나라에서는. 이 셋 중에서도. 왜 그러냐. 이 용도 지역을 일단 대한민국 토지가 있으면 21가지, 즉 크게는 4가지, 다시 중간 정도로 나누면 9가지, 21가지 중의 어느 하나로 정해놓고, 여러분들 토지 이용을 규제하니까. 그리고 나서 더 규제가 필요하다 싶으면 용도 지구 지정하고요. 용도 지역 제한을 좀 더 풀어줘야 되겠다. 너무 세다. 그 용도 지역 중에 일부는 좀 풀어줘야 되겠다. 또 더 세게 해야 되겠다. 필요할 때만 하는 거예요. 용도 지구라는 계획은. 마찬가지예요. 용도 구역도 용도 지역 및 용도 지구의 제한을 강화 또는 완화할 필요가 있을 때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은 대한민국 토지에 반드시 지정되는 건 아니고 지정된 토지도 있고 아닌 토지도 있는 거죠. 그런데 용도 지역은 반드시 지정이 돼 있는 거예요. 21가지 중에 어느 하나로. 전국의 토지를 대상. 다 따라서 중복해서 지정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거는 중복해서 지정도 가능한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에 관한 공부가 제일 중요합니다. 용도 지구나 용도 구역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래서 일단 이 표는 이 다섯 가지 제도를 압축 요약해서 비교 정리해 놓은 거예요. 공부를 다 하고 이 표를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체적인 내용을 한 방에 알 수 있어요. 여기서 시험에 가장 공인중개사 시험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거는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냐. 그럼 용도 지역 하나만 중복하여 지정할 수 없으니까 나머지는 다 중복하여 지정할 수 있냐. 그거 하나만 주시고 되고. 그리고 전국의 토지를 대상으로 지정하는 건 용도 지역 하나뿐이에요. 나머지는 다 필요할 때만 하는 거니까. 그가 용도 지역에 대해서만 정확하게 그 두 가지 사항을 짚어놓고 나머지는 반대다. 이러면 또 시험에는 전혀 여러분들이 어려울 게 없는 내용이잖아요. 자 용도 지역 대단히 중요한 거라고 그랬죠. 우리 어떻게 보면 공법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 용도 지역의 종류를 먼저 아셔야 돼요. 용도 지역 종류는 크게 일단 네 가지. 앞자를 따서 외우시기 바랍니다. 도관농자. 이 도관농자 모르면 그거는 공인중개사 자격 없는 정도가 아니라 국민의 자격이 없는 거예요. 내 토지가 어떤 용도의 토지로 돼 있는가도 모르고 한다.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 어느 용도로 지정되어 따라서 전혀 달라지는 건데. 도시 지역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개발하려고 하는 땅이에요. 현재 우리나라에 한 15% 정도가 지정이 돼 있어요. 전국도 중에 한 15% 정도밖에 안 돼요. 그다음에 관리 지역. 관리 지역은 약간 중간 정도 성격이니까 농림 지역은 뭐냐. 말 그대로 농업, 임업하려고 하는 그런 토지예요. 우리나라에 가장 많아요. 한 50% 정도가 농림 지역으로 현재 지정돼 있어요. 그다음에 그대로 보존을 하자. 자연환경 상태대로 개발을 극히 제한적으로만 하려고 하는 게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죠. 현재 우리나라에 한 10% 정도 지정돼 있고 나머지가 관리 지역인데 이게 25%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 관리 지역이라는 건 도시 지역에 가까운 관리 지역도 있고 농림 지역에 가까운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가까운.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이라는 건 도시 지역에 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도시 지역만큼 개발은 안 되지만 여기 생산 관리나 보존 관리보다는 더 개발이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계획 관리 지역이 셋 중에는 제일 땅값이 비쌉니다. 또 농림 지역보다는 또 당연히 계획 관리 지역이 더 좋은 거죠. 왜냐하면 농림 지역은 이 생산 관리는 뭐에 준하는 거냐. 농림 지역에 즉 농림 지역으로 지정하기 곤란한데 개발은 또 하지 말아야 되겠고 그럴 때 생산 관리 지역. 이 보존 관리 지역 어디에 준하는 관리 지역이냐면요. 자연환경 보존 지역에 준하는 관리 지역이에요. 그래서 계생부 무조건 이거는 여러분들 머릿속에 탁 잡혀 있어야 되니까 대한민국 토지 4개 그러면 도관농자 외우셔야 됩니다. 다시 도시 지역은 거기를 어느 때는 주거 지역으로 할 건지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도시 지역이라고 해도 다 개발하면 안 되잖아요. 일부는 남겨놨다가 나중에 개발할 녹지 지역도 필요한 거죠. 그래서 주상공록. 참고로 현재 서울시 토지는요. 서울특별시 토지는 도시 지역만 있고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은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만 그렇고 대한민국 어느 도시든 군이든 도관농자가 분포되어 있는 거예요. 물론 군 지역은 농림 지역이나 자연환경 보존 지역 비율이 높겠죠. 도시 지역보다는 개발이 얼마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도시로 갈수록 용도 지역인 도시 지역 비율이 높겠죠. 그렇지만 도시라고 해서 다 도시 지역은 아니에요. 관리 지역이나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얼마든지 있는 거예요. 예를 들어 부산시에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 다 있는 거예요. 도시 지역이 가장 비율이 많이 차지하겠지만. 마찬가지예요. 제 고향 진안군도 관리 지역, 농림 지역, 자연환경 보존 지역이 제일 많겠지만 군이지만 거기도 당연히 읍내 같은 데는 도시 지역이 있는 거예요. 도시와 도시 지역이라는 건 전혀 다른 개념이니까 여러분들이 혼동하시면 안 되고요. 그 도시 지역을 다시 이렇게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아까 관리 지역은 세 가지였죠. 그러면 우리나라 토지를 아홉 가지로 하라 그러면 주, 상, 공, 녹, 개, 생, 보, 농, 자. 농, 자까지 해야 전국의 토지가 되는 거니까요. 자, 이 6, 4, 3, 3은 뭐냐. 주거 지역 종류가 다시 여섯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좀 이따가 나오겠죠. 상업 지역 종류가 네 가지. 그리고 공업 지역 종류 세 가지, 녹지 지역 종류가 세 가지. 그럼 이게 총 16가지란 말이에요. 16가지에다가 이 5개를 또 합해야 전국의 토지가 가짓수가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숫자까지 좀 외워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여러분들이 딱 체계를 갖추니까. 4구는 21. 9구단은 안 맞지만, 9구단은 하고는 안 맞지만 4구는 36이지만 공법 9구단은 4구는 21이니까 외워주시기 바라고요. 자, 뭐 이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 녹지 지역, 이게 어떤 용도 지역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이유가 없죠. 도시 지역 그러면 인구와 산업이라는 말을 반드시 기억하셔야 됩니다. 도시 지역은 인구와 산업이 현재 밀집되어 있거나 앞으로 밀집이 예상되어 있는, 같은 인천광역시에서도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안 된 이런 곳은 도시 지역으로 지정 안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시와 도시 지역이란 말은 전혀 다른 말은니까 혼동하지 말라고 했고요. 자, 우리 관리 지역은 개, 생, 보 이렇게 여우시기 바랍니다. 각각 어디하고 비슷한지, 나머지가 도, 농, 자니까요. 당연히 개입관리는 도시 지역에 준하는 거고 여기는 농림 지역에, 여기는 자연환경, 보전 지역에 그러면 용도 지역, 일단 아홉 가지 다 해냈고 이 중에 도시 지역 종류, 주거 지역, 당연히 여섯 가지 아까 있다고 그랬죠. 일단 세 가지로 나누죠. 전, 일, 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앞자리 따셔서. 그러면 이 전용 주거 지역이 뭐냐.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일반 주거 지역은 편리한 주거 환경 확보, 준 주거 지역은 말 그대로 준, 어디에 준한다 이 말이잖아요. 주거 지역인데 상업 지역에 준하는. 그러니까 셋 중에는, 전일, 준 셋 중에는 준 주거 지역이 가장 땅값이 비싸겠죠. 상업 시설까지 같이 할 수 있는 용도 지역입니다. 이렇게 땅을 정해놓고 하니까 그렇게 개발돼 있는 거지 거기서 사람들이 개발을 그렇게 했기 때문에 현재 그렇게 형성돼 있는 게 아니에요. 각각의 도시군 계획으로 이렇게 다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시 전용 주거 지역은 1종, 2종. 그러면 1종 전용 주거 지역은 어떻게 하려고, 거기는 토지를 어떻게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서 이렇게 지정을 하느냐. 단독주택 중심으로. 이 단독주택이 뭐고 공동주택이 뭔가는 나중에 건축법에서 다시 배우시는데 단독주택에는 네 가지가 있어요. 단독주택, 다중주택, 다가구주택, 그다음에 공관. 공동주택에는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기숙사. 이 네 가지 주택을 공동주택이라고 해요. 그래서 2종 전용 주거 지역은 단독주택은 당연히 할 수 있고 공동주택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거예요. 일반 주거 지역도 1종, 2종, 3종으로 하는데 차이가 뭐냐. 층수 차이에요. 1종, 일반 주거 지역은 4층 이하로만, 저층으로만. 모든 사람들이 다 고층 아파트를 좋아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사람마다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일반 주거 지역도 그 층수에 따라서 세 가지로. 전부 일반 주거 지역과 다 편리한 주거 환경 확보라는 점에서는 똑같은 거고. 그래서 양호한 확보, 양호한 주거 환경 확보. 이건 편리한 주거 환경 확보. 여기에 1종, 2종의 차이는 그 주택의 용도가 차이가 있는 거예요. 여기 1, 2, 3종은 층수 차이가 있는 거고. 자, 상업 지역 또 이제 다시 네 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상업 지역 네 가지는 여러분들한테 뭐 설명할 필요가 없어요. 다 그 용어에 어떤 상업 지역일 거라는 게 다 써져 있습니다. 글린이다, 유통이다, 일반이다, 중심이다. 자, 공업 지역도 다시 세 가지가 있어요. 전일주, 전용, 일반. 여기 전용, 일반하고 여기 주거 지역의 전용, 일반은 또 전혀 뜻이 다르니까. 여기 전용 공업 지역은 말 그대로 공업만 오로지 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곳은 왜 그렇겠어요. 이런 공업들 해야 되니까. 공해, 공해가 나오는. 주로 바닷가에 좀 많이 지정돼 있는 게 전용 공업 지역입니다. 그 공해물질이 공해상으로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도록. 일반 공업 지역은 그와 반대죠. 같은 공업이지만 환경을 저해하지 아니하는 공업을 유치하려고 하는 공업 지역이고. 준공업 지역은 이 세 가지 기능이 다 있는 거예요. 주거 기능도 있고 상업 기능도 있고 공업 기능도 있는 그런 곳이 준공업 지역입니다. 참고로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는 뚝섭 일대하고 구로동 일대가 준공업 지역입니다. 나머지는 그렇지 않아요. 세 가지 용도를 다 한꺼번에 해야 될 용도 지역이 많이 필요한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참고로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그 횟집이 쭉 있는데 거기도 준공업 지역입니다. 여러분 그와야 할 거예요. 왜 횟집이 있느냐. 당연히 상업 기능도 허용이 되니까 그런 거예요. 준공업 지역은. 어쨌든 녹지 지역은 또 세 가지로 나눈다. 자연 녹지, 생산 녹지, 보존 녹지. 이 자연 녹지가 셋 중에는 가장 개발이 허용되는 거예요. 세 개 중에는. 앞에 주거 지역, 상업 지역, 공업 지역보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땅값이 제일 비쌉니다. 자연 녹지 지역이 같은 녹지라도 생산 녹지, 보존 녹지. 말 그대로 농업적 생산을 위한 녹지, 생산 녹지. 꽁꽁 묶어놓으려고 하는 녹지가 보존 녹지입니다. 자, 이러한 용도 지역 종류 24, 9, 21과 21가지가 있다고 했죠. 이걸 전국의 토지에서 각각 그 토지 이용 목적에 맞게끔 지정을 하는데 그 지정의 특례라는 건 뭐냐면요. 이 용도 지역 지정할 때 당연히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거쳐서 해야 된다고 그랬죠. 즉, 이거는 제한이 허용 안 되고요, 주민들이. 그리고 기초조사 해야 되고. 또 의회 의견도 듣고 공남, 특히 공남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하는. 그리고 최종 결정할 때 협의, 심의. 이런 절차를 거쳐서 해야 되는데. 그런 절차 안 거쳐도 되는 특례가 있어요. 어떤 경우냐. 공유수면을 매립한, 그 공유수면 매립지의 용도 지역 정해주는 거는 이웃한 용도 지역, 그 공유수면 매립 목적하고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이 동일하면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 안 거치더라도 이웃한 용도 지역으로 바로 용도 지역이 되는 거고 고시는 따로 해주면 되는 거고요. 또 마찬가지로 어항구역, 항만구역으로서 도시지역에 연접한 곳은 도시지역으로 바로 돼버리고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이런 것들이 공통점이 뭐냐면요. 어항구역, 항만구역,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 택지개발주의의 공통점이 앞으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예상되는 곳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는 다른 법에서 지정됐지만 용도 지역, 그 전에 용도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니었더라도 도시지역으로 지정, 고시까지 된 걸로 본다. 산업단지도 마찬가지죠. 산업단지 중에 농공단지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 산업단지는 네 가지가 있는데 국가산업, 일반산업, 도시천담산업, 그다음에 농공단지. 그런데 농공단지는 산업단지이긴 하지만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예상이 안 되니까 도시지역으로 해줄 수는 없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 세 가지 산업단지는 앞으로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예상되기 때문에 도시지역으로 해주는 것이고요. 나중에 농지법에 농업지능지역을 배우는데 아까 관리지역은 어정쩡한 토지라고 했죠. 그래서 거기에 농업지능지역이 지정된다. 이제는 확실한 용도가 정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농림지역으로 되어버린다. 거기 관리지역이 아니라 또 관리지역 내 보전산지. 보전산지는 산지관리법에 있는 제도예요. 엄격한 규제를 통해서 개발 못하게 하려고 하는 산지입니다. 거기에 지정되면 거기는 더 이상 관리지역이 아니라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 보전지역으로 지정고시된 걸로 본다. 자, 이 용도지역을 왜 지정을 하느냐? 이거죠, 바로.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토지의 용도별로 건축을 제한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아까도 주거지역에는 공장 못 짓게 할 거고요. 또 공업지역에는 주택 못 짓게 할 거고요. 또 상업지역에는 아파트 이런 것도 함부로 못 짓게 할 거고요. 업무실, 회사 빌딩 이런 걸 주로 짓게끔 하겠죠. 백화점이나 이런 걸 짓게끔 하겠죠. 그리고 자연환경 보전지역은 농어가 주택 이런 것밖에 못 짓고 일반적인 단독주택도 못 짓게 하려고 용도지역 제한. 그게 바로 용도지역별 건축 제한이라는 법에 당연히 제한하고 있는 거죠. 각각의 용도지역별로. 그래서 4구는 21가지 용도지역별로 건축 제한을 하고 있는데 어마어마하게 법 규정이 복잡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대한민국의 건축물의 용도는 나중에 건축법에서 29가지 큰 용도 그리고 자세한 종류까지 하면 130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것 중에 어느 용도지역에는 그것 중 한 4, 50가지가 허용되고 어떤 경우는 한두 개가 허용되고 이럴 거잖아요. 법조문이 쫙 있는데 그걸 도저히 외울 수가 없기 때문에 느낌으로 풀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까 용도지역의 목적. 4구는 21가지 아까 제가 다 설명드렸죠. 그 목적에 맞는 건물은 허용해 줄 거고 그 목적에 맞지 않는 건물은 허용을 안 했었을 거겠죠. 그 법조문에도. 그걸 기억하시면 되겠고. 일일이 외울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한의 방식만 대충 여러분들이 감을 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비교적 규제가 엄격한 용도지역 21개 중에서도 14가지 용도지역은 어떤 방식으로 하냐. 포지티브 방식. 이러이런 것만 해. 그리고 나머지는 못해. 포지티브 방식이 훨씬 규제가 센 겁니다. 왜냐하면 이것만 하고 나머지는 못하니까. 그러면 나머지 7가지 용도지역은 뭐냐. 여기는 상당히 규제가 약한 용도지역들이에요. 21가지 중에서도. 거기는 네거티브 방식. 즉 이거 이것만 못해. 그러면 나머지는 해. 못하는 것만 규정하고 나머지는 할 수 있는. 그래서 법규정은 항상 두 가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것만 해. 나머지는 하지마. 그리고 이거는 못해. 그런데 나머지는 해. 이런 방식인 거예요. 이것만 못해. 이게 훨씬 규제가 약한 겁니다. 어쨌든 네거티브 방식. 포지티브 방식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책에 표가 있는데. 그 복잡한 걸 제가 한 페이지 한 페이지로 정리해놓은 거예요. 또 배경색 칠해진 부분 7가지 용도지역이 바로 네거티브 방식인 거예요. 그리고 네거티브 방식이라는 게 뭐냐. 이거 표시 안 돼 있는 거는 다 가능한 거예요. 왜? 이것만 못해. 표시돼 있는 것만 못하는 거니까. 나머지는 다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하얀 바탕이 포지티브 방식이에요. 표시돼 있는 것만 가능하고 표시 안 돼 있는 건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형식으로 법에 규정돼 있다는 걸 아시고. 그건 외울 수 없다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그거 만일에 그걸 외우어야 되겠다. 그것만 공부하다가 이제 늙어 죽는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다른 공부를 아예 하지도 못하고요. 그러니까 시도하지 마시라. 쓸지 할 때가 없는데. 한 문제 맞추려고. 그런데 이거는 이제 공부를 하셔야 돼요. 건물의 크기도 달라집니다. 건물의 크기도. 건폐율 용적률이 바로 이 용도 지역. 21가지 용도 지역에 따라서 건폐율 용적률이 달라져요. 건폐율 용적률이. 건폐율은 뭐냐. 너무 건물을 뚱뚱하게 짓지 말라. 여러분들 어디 가보면 마당은 넓고. 집은 조그마하고. 어디 가보면 그냥 대지에 자기 땅에 꽉 차게 집을 져놓고. 그게 왜 그러냐. 건폐율이 상업지역 같은 경우는 90%예요. 그러니까 내가 땅이 100평이면 90평까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연환경 보전지역은요. 20%예요. 건폐율이. 그럼 뭐냐. 100평이라도 20평만 짓고. 나머지 80평은 빈 땅으로 냉겨놓으라는 거예요. 공지를 많이 확보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건폐율이 용도 지역별로 다 규제되고. 용적률. 여러분들 어느 지역 가보면 막 넓고 건물들이 쫙 써져 있어. 그런데 어디 가보면 전부 낮은 건물만 있어. 그게 그 사람들이 욕심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낮은 건물만 있는. 용적률이 달리 주어져 있기 때문에. 그 건폐율 용적률이. 용도 지역에 따라서 달리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건지. 욕심이 없어서 이렇게 높이 안 지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거 역시 보세요. 일단 여기 다음 페이지로 또 넘어갈 표가 넘어가니까. 어쨌든 우리 건폐율. 건폐율은 건물을 뚱뚱하게 질 수 있느냐. 날씬하게 질어야 되냐. 이런 얘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거지역. 아까 전용주거, 일반주거, 준주거 있고. 1, 2, 3종 있잖아요. 이게 50%, 50%, 60%, 60%. 이게 뭐냐. 이만큼만 질하는 거예요. 자기가 질려고 하는 땅 넓이 중에. 그러니까 나머지 50% 이상은 공지를 확보하라는 거죠. 이건 30%만 확보해야 되는 거고. 준주거지역은. 또 상업지역 7, 8, 8, 9. 중심상업지역은 90%까지 가능한 거예요. 그런데 또 근린상업지역은 70%까지. 나머지 30% 이상은 공지를 확보하는 거죠. 이처럼 용적률. 건물 높게 질 수 있느냐 낮게 질 수 있느냐가 용적률이 좌우한단 말이에요. 그 용적률. 우리 주거지역은 100으로부터 시작해서 규칙성이 있어요. 150, 200, 250. 그리고 전화번호 하나 따서 외우시면 돼요. 주거지역 검폐율은 55국에 6, 6, 5, 7. 옛날에 전화번호. 요즘 전화번호는 국이 길지만 옛날에는 짧았단 말이에요. 55국에 6, 6, 5, 7. 상업지역은 친구끼리 팔팔거리면서 물건 구하러 다니니까. 여자들한테 해당되는 거죠. 남자들은 물건 구하러 안 다니죠. 어쨌든 7, 8, 8, 9 그렇게 외우시면 되는 거고. 대신 이 순서를 반드시 외웠다라는 전제하죠. 그러니까 제가 외우라는 거예요. 어쨌든 주거지역 용적률 100으로 시작해서 50씩 올라가다가. 준주거지역은 상업기능까지 있는 거니까 200%는 확 올려주는 거예요. 3종 일반주거지역보다. 상업지역은 900으로 시작해요. 그래서 내리 200으로 하면 돼요. 왜 구자 잊어버리면 근자를 뚫어지게 쳐다보면 구가 보여요. 그래서 나머지 200씩 올려주면 되고. 시간이 있으면 여러분들도 암기한 요령도 다 알려주겠는데. 이거 너무 짧아요. 방송 강의라는 게. 그래서 어쨌든 이 건폐용적률 외우셔야 된다. 공업지역은 다 기름칠하는 곳이니까 7, 7, 7 다 외울 게 없고. 이것도 300 시작해서 50씩 올려주는 겁니다. 나머지 도시지역 중에서도 녹지지역. 그리고 관농자. 여기는 개발 많이 하지 말라는 데예요. 그렇기 때문에 건폐율도 대부분 20%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개회관리는 도시지역에 준하니까 40%까지 죽어요. 그다음에 용적률도 대부분 80%밖에 안 줍니다. 그런데 100인구씩 3거죠. 자연 녹지, 생산녹지 개회관리는. 어쨌든 이거는 시험에 엄청 자주 나오니까. 여러분들 이거 주셔야 되는 거고. 그게 이제 용도지역의 핵심적인 내용을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린 거고. 이제 뭐를 공부해야 되냐. 용도지구. 용도지구는 용도지역. 대한민국 토지에는 일단 용도지역이 지정돼 있다고 그랬죠. 그중에 그 용도지역의 제한을 더 강화 또는 완화해야 되겠다. 그러면 그럴 필요가 있는 토지는 용도지구 지정하는 건데. 용도지구는 일단 법에서 정하고 있는 용도지구가 10가지예요. 그리고 시도시사 대도시장이 신설할 수 있는 용도지구가. 이 용도지구는 딱 두 가지만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뭐냐면 용도지구 종류. 이거 이 표 외워주시고요. 그래서 고도지구, 경관지구, 미관지구 이렇게 쭉 있는데 각각 최고고도, 최저고도, 자연경관, 수변경관, 시가지구. 앞으로 밑에 내용들이 다 있는 거. 그 앞자리 따놓은 거예요. 그 앞자리 따놓은 거 외우시고 다만 취락지구는 용어 가지고 잘 안 되니까 자연취락지구는 어디에 지정되는 거냐. 아까 용도지역의 녹관농자. 녹지지역, 관리지역, 농립, 자연경. 거기 취락을 개발하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집단취락은 개발장구역에 있는 마을을 지정하려고 하는. 거기는 좀 개발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어쨌든 이 용도지구는 용도지구의 목적에 따라서 뭐가 어떤 목적으로 지정하는지 용어가 다 드러나는데 자연취락지구, 집단취락지구만 여러분들 유념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 용도지구도 당연히 왜 지정하냐. 건축 제안하려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건축 제안할 때 어떻게 하는지. 외울 게 또 하나 있습니다. 용도지구에 관한 제안은 뭘로 하느냐. 대부분은 조례로 정해서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그런데 이거 공자집 고개. 이 앞자리 따 놓은 건데 다 밑에 있어요. 이 공자집 고개는 각각 개별법이나 개별 계획으로 제안하니까 각각 무슨 법으로 하고 무슨 계획으로 제안하는지 외워주시고 나머지는 조례로 정한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용도구역은 그렇게 시험 많이 나오는 거 아니니까 이쯤에서 2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3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부동산 공법 조성재 교수님의 강의 함께 하셨습니다. 이렇게 시니어분들이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하실 때 용어가 참 어렵다라는 말씀 많이 하십니다. 용어도 어려운데 암기까지 해야 하니까 참 어려움이 많으시겠죠. 교수님께서 외울 수 있는 방법을 앞글자를 딴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여러 가지로 알려주고 계시니까 그 방법도 활용해 보시면서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하신 강의 내용 유튜브와 한국직업방송 홈페이지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어요. 놓치지 마시고 복습해 보시고요. 다음 이 시간에도 알찬 강의로 돌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